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이번 달부터 본격 적용됩니다. 당국에 따르면 새 간이 새해표에 따라 월 600만 원을 보낸 소득자는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 세액이 3만 원씩 늘어납니다. 월 2천만 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는 소득세 최고 구간 하향조정 여파가 겹치면서 세부담이 1에서 5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39만 원까지 증가합니다. 월 500만 원 이하 소득자 가운데 3에서 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 세액이 같고 1인 가구는 만 원씩 줄어들게 됩니다.